자, 그럼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했을 때 자, 그거를 차이점을 살짝 보기 위해서 여기 지면이 있어요 지면이 있고 여긴 인공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구름의 종류를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구름이 있고요 이러한 구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딱 봐도 선생님이 좀 다르게 그린 건 구름의 종류를 좀 다르게 그렸죠 얘는 구름이 좀 얇은 칭운형 구름이야 얘는 구름이 두꺼운 적운형 구름이야 근데 가시광선의 원리는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가시광선이 기본적으로 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지구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인공성이 구름을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한다는 얘기는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구름이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구름이 반사해서 인공성으로 들어오는 가시광선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인공성에서 구름을 밝게 또는 어둡게 보는 겁니다 근데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은 구름 안에 있는 물방울들이 반사를 시켜요 그럼 칭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구름 속에 물방울들이 좀 작기 때문에 반사하는 가시광선의 양이 적어요 그 다음에 적은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반사하는 가시광선의 양이 많고 아니 그럼 인공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얘도 이제 사람 눈하고 똑같이 가시광선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가시광선의 양이 많을수록 밝게 보이는 거야 근데 구름이 얇은 칭운형 구름은 반사도가 좀 작지 아하 이거 좀 어둡게 보여 그 다음에 반사도가 커서 반사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공성의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렌즈로 가시광선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밝게 보이는 거야 아하하하 그래서 가시광선은 항상 이제 우리가 뭘 측정할 수 있냐면 인공성에서 밝고 어두운 걸 이용해서 구름이 두꺼운지 얇은지 구름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 영상의 한계는 반드시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그 지역에 있는 구름이 반사해서 인공성으로 보내주는 거거든 반드시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낮에만 관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간에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미성 영상 사진을 새벽 3시에 찍었는데 찍혔다 그럼 그건 절대 가시광선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건 뭐냐면 적외선 사진입니다 그럼 적외선을 가보자 적외선은 우리 학생들 남학생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게임 같은 경우에 아 요새는 여학생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지금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배틀그라운드입니까? 배그 많이 하죠 선생님 배그는 한 번 안 해본 거 같은데 예전에 선생님 많이 했던 거는 정말 옛날 게임인데 레인보우식스 정말 옛날 사용 같은 레인보우식스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하지만 FPS 게임이라고 하죠 선생님 예전에 월홉이라는 게임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FPS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낮으면 당연히 물체가 보이는데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FPS 게임에서도 나이트 비전 모드라고 해가지고 야식경 쓰면 딱 물체가 보이는 그런 모드 있잖아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남자들 군대 가서 전방에서 전방 정도 가야지 많이 야식경 써볼 수 있고 그런데 근데 요새는 게임에서도 야식경 모드 장착을 하면 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물체가 구분이 되잖아 물체를 구분하는 이유가 우리 사람 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는 거는 제 몸에서 가시광선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 형광등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반사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교실에 형광등이 다 꺼진다고 생각해봐 잘 안 보이겠지 선생님이 하지만 제 몸에서는 항상 열 즉 적외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눈이 적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하면 형광등이 다 꺼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외선은 물체가 방출하는 겁니다 가시광선은 아니야 구름이 방출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반사하는 거야 근데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적외선은 인공선이 있는데 선생님이 구름을 이제 또 두 개 그려볼게요 구름을 이번에는 이런 구름을 하나 그리고 이런 구름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구름의 두께보다는 뭐가 달라?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구름의 높이가 낮은 구름이야 이건 구름의 높이가 높은 구름이고 근데 우리 대기는 이렇게 구름이 존재하는 범위 있지 이거 우리가 소위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존재하는 범위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온도가 낮아져요 히말라야 같은 산 되게 높잖아 거기 되게 추운 이유가 뭐야 고도가 높아질수록 따뜻한 지면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좀 낮아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높이가 낮은 구름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높이가 높은 구름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적외선은요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의 양을 인공선에서 반칙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온도가 높은 거랑 낮은 게 있으면은 방출하는 에너지는 항상 온도가 높은 게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취하셔야 돼요 높이가 낮아서 온도가 높은 이런 구름이 적외선의 방출량이 많습니다 반대로 높이가 높아서 온도가 낮은 구름이 이게 적외선의 방출량은 적어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인공성에서 적외선을 가지고 관측을 했을 때 이걸 또 이제 구름으로 좀 바꿔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데 어차피 적외선은 우리 눈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은 적외선 봐 못 봐? 적외선 못 본다고? 그럼 어차피 인공성에서 적외선을 찍은 자료를 딱 가져다 줘봤자 우리 눈에는 구름이 전혀 안 보여 이건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찍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기상청 같은 데서 이 적외선 데이터를 다운받잖아요 인공성에서 보내준 바이테를 기상청이 얘기하면 다운받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기상청 데이터는 적외선 데이터가 구름 사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온도값으로 바뀌어 있어요 어차피 적외선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아니 적외선으로 구름을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찍혔어 그래서 저 기상청이 뭐야 왜 아무것도 안 찍혔어 적외선은 원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찍히는 게 정상이야 알아서 그냥 상상해서 막 이럼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 다운받은 적외선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기상청 직원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색깔을 입혀요 색깔을 입힐 때 어떻게 입히냐면 잘 봐 온도가 높아서 적외선의 방출량이 많은 거 있지 이걸 오히려 어둡게 처리합니다 적외선의 방출량이 많은데 어둡게 처리해요 조심해야 돼요 적외선의 방출량이 적은 거를 오히려 밝게 처리해버려요 아니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적외선을 찍은 건데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면 밝게 하고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면 어둡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외선은 원래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밝고 어둡고 색깔을 입히는 건 기상청 직원맘이에요 기상청 직원맘인데 왜 이렇게 일부러 헷갈려 이렇게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적은형 구름 한번 봐보자 적은형 구름은 가시광선에서 되게 밝게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적외영상하고 가시영상을 찍었을 때 어쨌든 둘 다 구름이 있는 곳에서는 실제로 하얗게 구름이 있는 걸로 찍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높이가 높아서 온도가 낮은 구름을 어둡게 처리해보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구름이 되게 두꺼운 적은형 구름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거는 가시영상에서 분명히 밝게 보일 거야 근데 적외영상에서는 항상 정확하게 가면은 위에서 인공성이 보기 때문에 구름 상부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봐요 근데 적은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두꺼우니까 구름 상부가 고도가 높지 구름 상부의 고도가 높아서 온도가 낮게 측정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어둡게 처리하면은 이런 적은형 구름 실제로 우리 눈에도 되게 두껍게 하얗게 구름이 끼어 있는 지역이 가시영상에서 하얗게 구름이 있는 걸로 지키는데 오히려 적외영상에서 구름이 없는 걸로 지켜버려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적은형 구름이 있는 것은 실제로도 우리 눈으로 볼 때 하얗게 구름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가시영상에서도 밝게 그리고 적외영상에서도 하얗게 구름이 낀 걸로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고도가 높아서 온도가 낮은 구름을 적외선의 방출량이 적지만 밝게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적외영상은 항상 구름 정확하게 상부의 높이를 관측할 수 있는 거야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은지 낮은지 근데 이거는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인데 우리 사람 몸도 똑같이 생각해봐 우리 사람 몸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항상 적외선 방출하지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은 몸에서 계속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낮이든 주간이든 밤이든 야간이든 상관이 없이 언제라도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시험제 나올 때는 되게 이렇게 나와요 가시영상하고 적외영상을 둘 다 줬는데 둘 다 찍혔어 무조건 낮에 찍은 거야 가시영상이 찍혔습니다 근데 내가 밤에 찍었는데 이게 찍혔어 그럼 무조건 그거는 적외영상을 찍은 거야 이런 식으로 관측 시간이나 어떤 전자기파 가지고 어떤 걸 관측을 했을 때 누가 찍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